XSFM입니다. I, D, W, K 주말에 1시간씩이나 내서 방송을 듣고 있다는 건 대단한 모험입니다. 24시간 중에 1시간이잖아요. 그 중에 못 자도 3분의 1은 주무셔야 되고요. 혹은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들고 뒹구셔야 되고 놀러 나가시거나 밀린 집안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시 직장에 나가서 회사로부터 HP를 깎아 먹히시거나 무엇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시간 내주셔서 중히 감사합니다. XSFM의 그것은 알기 싫다 233번째 주말 순서입니다. 만들고 있는 XSFM의 유승균 책임필입니다. XSFM25 at gmail.com으로 언제나 제보와 방송의 후기를 받고 있습니다. 한 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죠. 남상욱 씨라는 분이 보내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박사 과정 중인 남상욱입니다. 방금 그 알실 덕분에 좋게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사연 낭비입니다. 지난 사무엘 성림의 231회 거의 모든 재난으로부터 살아남는 법에서 말씀해주신 산불 이야기 덕분에 불을 막은 것 같습니다. 저녁쯤에 비가 많이 와서 연구실에서 그 알실 틀어놓고 혼자 늦게 있다 집에 돌아왔는데 아... 왜 이렇게 많은 청취자들은 공부노동자들일까요? 집 뒤 나무로 된 전봇대 위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 한국에는 볼 수 없는 모습이죠. 나무로 된 전봇대. 비 온 직후라 자연 소화될 것 같아 보였는데 사무엘 성림의 말이 생각나서 바로 9.11에 전화했습니다. 소방관들이 올 때까지 지켜봤는데 불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한국에서도 못해본 경험을 미국에서 해보게 됐네요. 그 알실 덕분에 좋게 되는 것을 사전에 막은 것 같습니다. 늘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요파씨도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네. 박상욱씨 감사합니다. 박상욱씨의 인생의 타이밍 맞춰서 이번 주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저희들이 한번 예측해봤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에 윤세민 기자를 만난 다음에 거의 모든 재난으로부터 살아남는 법 휴가 시즌 편 해외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25 전화영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어제는 난리도 아니었어 이번 거래는 진짜 사기였다니까 나야 알지 내가 좀만 더 영어를 잘했어도 이런 일 안생겼지 근데 어떻게 하냐 무역업이 12년차에 토이토 900을 넘는데 영어는 계속 속을 썩인다니까 영어를 책으로만 잘해요 내가 뭐? 뭔데 그게? 이거 말하는 거야? 퍼펙트이지보 닷컴? 그거 알아? 박대리가 군뱅이를 먹는다며? 홍보팀 오과장도 군뱅이를 먹는다는데? 우리 회사 유명 애주가는 다 먹네 군뱅이를 먹는 게 아닙니다 술친굼을 먹는 겁니다 한의사가 인정하는 간에 좋은 국산 군뱅이 거기에 헛개, 강황, 울금까지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이 모두 들어갔습니다 후기가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술친굼!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XS몰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친구친구 술친굼! 술친굼 페이스북 페이지가 이때입니다 거기에 친구 한 명을 소환해서 댓글을 달아주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페북 이벤트가 응모된다고 합니다 상품은 아이언맨 캐리어 아마도 캐리어에 아이언맨이 그려져 있는 것일 텐데 보통 덕후가 아니면 이거 관심 있기는 좀 어렵다 싶은데 디자인을 봐야 알겠습니다 탐탁진 않습니다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정품 오 예! 술친굼을 사겠습니다 그리고 오리 모양 대형 튜브라는데 그 오리는 지난번에 석촌호수에 떠있던 그 오리인가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형이 그만한 거예요? 크기를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한강 다리에 나 쿵했죠 죽어가는 그거 말고요 그냥 크기는 내가 붙들고 있을 만한 크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상품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술친굼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술친굼 페이스북 페이지로 가보시길 바랍니다 주말에 만나는 뉴스 아카이브 시간입니다 여기서 윤세민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네 몇 년 전에 이번 주에 있었던 일들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 7월 22일입니다 미디어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랬죠 경술국 친 것처럼 말들을 많이 했죠 진보 언론에서 김영호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을 하고 이윤성 국회 부의장이 사회권을 가진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는데요 새누리당은 의장석을 사수하고 야당은 표결을 막으려 몸싸움이 격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은재 의원이 이정희 의원을 잡고 질질 끌고 나가는 장면도 언론을 탔죠 아 이은재 의원 지난 10년 사이 개그계의 먼치킨이죠 그렇죠 뭐 가진 웃긴 건 다 하죠 자기가 혼자 네 베네수엘라에서도 세일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아 세일이 아니죠 베네수엘라의 국민 영웅이 됐다는 소리 있어요 유튜브에서 당시 영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가 직권 상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렬한 기억은 필리버스터잖아요 네 근데 국회 선진화법 이전의 직권 상정을 돌아보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럼요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가 좀 더 일찍 됐다면 문대성 의원은 국회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제가 새누리당 한나라당 당직자에게 들었던 얘기인데 물론 당직자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또 다들 몸싸움 중이다 보니까 대리투표, 투표 방해 등의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의원석에서 투표를 눌러야 되는 사람이 지금 다 의장석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의석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투표가 끝나고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다시 재투표를 실시한 것도 당시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아주 기가 막힌 플레이죠 네 요즘은 이제 다들 모바일로 MMORPG 하시니까 군대 좀 거느리신 분들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십니다 네 바로 전투를 다시 시작해버렸어요 네 영상을 보면은 몸싸움하던 한나라당 의원이 열심히 몸싸움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다급하게 근데 이거 찬성해야 되는 거 맞지? 그렇죠 그렇게 물어보는 음성도 영상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되게 많이 물어봅니다 네 전화로 막 확인하고 의석이 없던 의원들한테 그리고 이날 통과된 미디어법은 2016년에 아주 크게 돌아왔죠 그렇습니다 그럴 줄 몰랐죠 아무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JTBC가 이렇게 큰 일을 하게 된 것은 결국 자본의 흐름에 순종할 줄 아는 아주 좋게 말하면 예안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네 진보 매체는 순간적으로 가끔씩 아주 보수적으로 굴 때가 있어요 자본의 압박에 의해 사회가 변하려고 할 때 특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항하는 게 진보라고 보는 거죠 네 보수적으로 구는 게 네 그리고 그때 보수적으로 굴었던 진보는 지금 굶고 있죠 아 그리고 사실 그중에는 당시에 이런 일을 처음 시작했던 저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종편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이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던 네 그러니까 이제는 전화 안 와요 근데 사실 그 작년에 터진 박근혜 재선실 사건을 빼고 종편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웃고 넘겨서 그렇지 얼마나 큰 공예였습니까 아 뭐 그렇죠 이렇게 될 날이 올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하긴 했습니다 네 여튼 한 7, 8년 버텼네요 네 그 다음 뭡니까 2015년 7월 18일 국정원 직원이 자살했습니다 네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과 민간인 사찰 의혹이 불거지고 있을 무렵에 이 프로그램 운용과 관련된 일을 하던 한 직원이었습니다 당시 빨간색 마티즈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실종신고 이후 구급대와 경찰의 대응 국정원의 발표 등 수상한 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음모론의 가장 큰 소재가 되었죠 네 이후 국정원은 당연히 사찰 관련한 모든 일은 죽은 직원이 주도했기 때문에 알 수 없게 되었다고 했죠 이런 회사 가산디지털 단지가 많이 봅니다 그래요? 네 사장이 직원한테 일 시켜놓고 무슨 일 하는지 모르는 회사 있어요 아 일을 계속 시켜요 오르기 때문에 저도 가끔 김상조가 무슨 일 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독점 거래하거든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도 이 사건은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절묘합니다 정확히 2년이 지난 7월 17일 JTBC에서 자살한 직원의 휴대폰을 입수해서 문자를 버건냈습니다 네 그리고 문자에서 당시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 중개한 나나테크의 허의사, 허의사와의 연락 그리고 조금만 버티면 우리가 이깁니다라는 직속상간의 문자 등이 공개되었습니다 이건 지금 아카이브 시간을 소개를 해드립니다만 여러분이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새로운 뉴스가 튀어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청와대의 TF도 매우 눈여겨보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요일날 라운드업 시간에 했던 얘기하고 좀 이어서 생각해보면 이 문제가 내막이 드러나는 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죽어도 몰랐어요 진짜요? 10년은 걸릴 줄 알았어요 저희는 20년 걸릴 줄 알았어요 마지막은 뭡니까? 2011년 7월 22일 노르웨이에서 하루에 두 건의 테러가 발생한 날입니다 이게 벌써 6년이 됐네요 그리고 두 건의 테러는 한 사람이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먼저 오후 3시 반쯤 정부청사에서 폭탄이 폭발해서 8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오후 5시 반쯤에 우태위아 섬으로 갔습니다 우태위아 섬은 다리가 없어서 배로만 갈 수 있는 섬이라고 하네요 당시에 우태위아 섬에서는 노르웨이 노동당 청년부의 집회가 있어서 700명의 청소년들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경찰 보고를 위장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들을 불러모은 뒤에 총을 난사했습니다 경찰이 나중에 범인을 검거해서 밝혀낸 바에 의하면 범인은 민족주의자고 극우주의자였으며 반다문화, 반이슬람주의자였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밝힌다고 하기도 민망한 게 이런 사람들은 잘 갖다 써놓죠 경찰이 블로그에 들어가 본 겁니다 한편 범인은 평소 한국, 일본, 중국이 보수주의와 민주주의가 강하고 민족주의가 강하겠죠 보수주의와 민족주의가 강하고 다문화주의, 이민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래서 모범적인 나라라고 하며 칭찬했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죠 아마 그 아저씨를 처음 시작할 때 이 얘기를 잠깐 들었던 적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당시의 총리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이 문제를 지금의 청소년들을 어떻게 포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고민을 하면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했었어요 사회에서 한국 말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꾸준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이런 테러의 결과는 좌측의 보수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좌측의 보수화요? 네 혐오 표현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면서 그 의견이 과격하게 나오다 보니까 센서십을 찬성, 찬양하게 되는 수준까지의 정치인들이 좌측에서 종종 나옵니다 아 네 그래서 더더욱이 문화의 일부를 걸러내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좌측에서 좀 더 많이 나온다 이거를 되게 잘 보여준 예였던 것 같아요 지난 6년 사이에 스칸디라미아만도 전역이 그렇던 것 같더군요 또 놀랍게도 한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얘기였습니다 토요일에 수고 많았습니다 에디터 윤세명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아이와이 서바이벌 가이드북 거의 모든 재난으로부터 살아남는 법 7월 주말에 거의 모든 재난으로부터 살아남는 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해외여행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말을 가장 적게 하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 여행 마스터 김상조 독점거래위원장이 지난주까지 나와줬고요 최소한 저보다는 해외를 많이 나가보던 윤세민 기자가 앉아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그런가요? 확실해요 저 일본 한 나라밖에 못 가봤는데 되게 자주 갔잖아요 세 번이요 그러니까 제가 해외여행 경험 다 합치면 그 정도 되네요 그러면 더 많이 가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뭘 해 버스 타고 내려주면 거기서 자는 거지 계획 없이 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치랑은 좀 다르죠 공저자인 사무엘성님이 그대로 앉아계시고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해외여행 표현을 진행해 주시기 위해서 무비자 환타님이 앉아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저기를 그냥 막 다닌다는 전설의 해외여행 가이드북 저자입니다 우리가 해외에서 무슨 일이 생길 때 저는 한국에만 앉아서 악플이나 달고 앉아있는 사람이니까 한국 뉴스를 보면 좀 쪽팔릴 때가 있어요 그 나라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자세히 얘기하는 건 한 10초 그 다음에 이제 교민이 피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얘기하는 건 한 10초 그 뉴스에 좀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아 세상 어느 나라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거기에 한국어가 주 언어인 사람들이 있구나 생각보다 쪽수가 많구나 너무 다양한 거예요 대체 여행지 재난이라고 말하면 어떤 어떤 예시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테러 여행지에서의 재난 현장에서 날개가 났다 이런 두려움들이 있죠 사실 뉴스상으로 보면 지금 이 시대는 넘쳐나는 위험의 시대죠 그래서 한 재작년 정도만 하더라도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쫄보 대연합 같은 데서 가장 안전한 곳은 우리 집 안방 이불 속이다 이불 밖은 위험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쫄보 대연합은 뭐예요? 트위터?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 뭐예요? 경주 지진은 뭐 그렇긴 하지 그 얘기는 굳이 그 연합에서 하지 않아도 될 얘기 같은데 일반적인 의료와 달리 일단 정의부터 하자면 여행을 갔다가 테러 나서 혹은 여행자들이 죽는 경우는 더 적지만 테러리즘으로 죽는 사람들은 최소한 현재까지는 교통사고나 광범위한 대기오염 흡연이나 음주린한 사망자 숫자보다는 훨씬 적어요 살해당할 확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겨울철에 얼음판에서 미끄러져가지고는 다쳐서 뇌치료를 사망할 확률보다 낫거든요 이건 지금 겁을 먹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맥락이 겁을 먹어서 여행을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죠 사실 뭐 아무리 조심한다 하더라도 특히 이제 테러 같은 경우는 회피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사전 예측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죠 과거에는 이랬어요 그 포탄 이론 같은 거 있잖아요 포탄이 떨어졌던 자리에 내가 서 있으면은 그 자리로 다시 포탄이 떨어지지 않는다 라는 얘기처럼 런던에 테러가 나면은 당분간 런던에선 테러가 나지 않을 거야 그래요 파리에 테러가 났으면은 파리에서 당분간 안전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헛소리죠 요즘은 이제 그게 안 먹히죠 과거에는 진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단 어디서 테러가 나면은 그쪽은 다 이제 하이알레티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 이제 일망타진도 하고 범인도 추적하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 테러의 위험이 가장 적은 지역이 되거든요 직전에 테러가 난 지역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먹히지 않는 시대가 된 거죠 음 이전의 테러 타겟들 같은 경우에는 하드 타겟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의미가 있거나 이런 형태들로 이런 곳에 공격을 가하는 건데 요즘 공격을 가하는 소프트 타겟은 그냥 일반 지나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공격을 하기 시작하니까 어디로 날아오지 모르는 거죠 일단 이제 해외여행지를 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공신력 있는 사이트는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해외여행안전사이트라는 데가 있어요 0404.co.kr 그러니까 0404.co.kr 영사들의 포털입니까? 그렇죠 해외여행 영사안전센터 뭐 이런 일인데 영사콜 뭐 이런 거 다 여기서 걸리대요 해외여행자 관리대 여기서 하는 거예요 영사가 숫자 0사예요? 네 숫자 0, 숫자 4, 숫자 0, 숫자 4, .co.kr 2017년 6월 현재 가장 강력한 여행 금지 4단계 지역은 아프가니스탄, 필리핀의 민다나오, 리비아, 시리아, 예멘, 이라크, 소말리아 7개국이고요 근데 이렇게 1단계 여행 유희부터 4단계 여행 금지까지 모두 표시하면 지구 지도의 약 75%를 차지해요 아 그래요? 네 여행 유희 같은 경우는 그냥 인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 여행 유희 국가예요 달아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2단계까지는 좀 둔감하신 분들은 2단계까지는 그나마 여행을 좀 하실 수 있는 게 2단계까지가 유럽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좀 전에 테란한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2단계고요 영국, 프랑스 네 그런데도 1, 2단계예요 지금 스페인도 2단계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2단계까지는 대부분 무시를 하세요 네 3단계는 이제 철수 공고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이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되고 4단계 지역을 가면은 여권법 위반이 됩니다 아 가면 안 된다 그렇죠 나중에 제재나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돌아올 수 있다면요 일단은 이제 한국 분들은 최근의 경험들 평화로운 촛불집회 경험을 가지고 해외에서 시위가 나면은 우왕 이러고서 구경을 가요 그럼 우왕 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일단 뭐 선진국 같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하더라도 일단 뭐 차에 불놓고 시작하는 데잖아요 이번에 G20 독일에서도 차에 하부로 그래서 일단 불놓고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한국이 되게 과격폭력 시위의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세계에서 우리는 참 평화롭게 시위한 나라는 사실 없거든요 나가보면은 근데 그게 성공했다니 저도 되게 길거리에 나가봤을 때 경험으로 보면 참 제 인생은 이 나라의 소프트코어였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디를 대놓고 방화를 하는 경우 그렇죠 목격한 적도 없고 얘기하는 것도 들어본 적 없어요 일단 가게 털잖아요 스포츠 팬들 얌전한 거 보세요 그리고 가게를 털긴 뭘 털어요 광화문 우체국 앞에 편의점 줄 서서 아 사람 진짜 많아 이러면서 우유 사가고 카드 내고 2002년 때 축구 져도 줄은 착시에 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는 이제 좀 위험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해외에서 시위나 소수태가 났을 때는 일단 안전하게 숙소에 머물면서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파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게 한국과 달리 다른 나라의 파업은 해당 직종만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도시 전체가 기능을 멈춰버려요 그리고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을 때리거나 거기도 막 돌을 던지거나 이러면서 폭력을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단 특히 서아시아 같은 경우는 되게 과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식이 들리면은 일단 숙소 주인한테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이동이 가능한지 여부를 일단 확인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해외의 파업 같은 경우는 일단 시내 교통들이 마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택시도 세지 않고 택시가 그냥 급하게 운행을 하면 돌던지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이 아예 불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의하지 않고 특히 한국인 여행자들 같은 경우는 일정을 짜놓고 일정에 놓고 목을 매는데 일정에 목을 매다 내 목을 멜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은 알겠습니다 그런 거지요 그리고 만약에 한국에서 데이터 로밍을 해갔다면 현지 공간에서 문제가 생긴 만대 문자가 와요 그런데 현지에서 신카드를 구입한 경우면은 대사관에서 내가 해당국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은 가능하지만 연락을 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기가 만약에 비즈니스 출장이나 좀 여유가 되신다라면은 두 대의 전화기를 꾸리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새는 이제 사례를 보면은 유선전화보다 무선전화가 빨리 복구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무선전화는 안 되는데 데이터가 먼저 터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중동 사례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대사관에 연락한 상황이 안 된다면은 일단 SNS를 통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알려놓으면은 또 가족들이 통해서 연락을 할 수 있잖아요 아 트위터는? 네 트위터나 페이스북이죠 그런 때만 썼으면 좋겠어요 특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해외에서 난리가 나면은 난전합니다 손 흔들기 뭐 이런 서비스 하잖아요 그런 거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되게 좋죠 그죠 손 흔들기가 뭔지 몰랐어요 집에만 있는 사람은 그리고 뭐 이제 종족관의 분쟁이다 뭐 진짜 총질하고만 난리가 났다 이러면은 아예 눈에 띄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근데 총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징조들이 있거든요 어떤 징조가 있어요? 그 이미 그 정전 불안하다고 해가지고는 그 등급 올라가고 그 스팀팩 소리가 들리잖아요 샤아 하고 등급 올라가고 그 이 가지 말라는 자제 공고들이 벌써 나오기 시작을 해요 자제 공고는 대부분 무시하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비 왔을 때 그 계곡에서 억류된 사람들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매일 150미리 온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가잖아요 정부가 1등급 2등급 뭐 이 정도 해놓는 거하고는 상관없을 수도 있군요 돌발적으로 다 나선할 수도 있겠군요 여행자 입장에서는 어떤 분들은 위험경보 1단계 2단계를 소고기 원뿔 투뿔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와 맛있겠다 가자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게 진짜 이 숫자가 낮은 게 좋은 건지 높은 게 좋은 건지 이게 우리나라에서 워낙 다양하게 쓰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대충 봐서는 모르겠어요 잘 명사 명사는 높을수록 나쁜 거예요 여행경보 1단계 그러면 짱이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춥지 않아 봐 이러면서 그 상황이 되면은 일단 눈에 안 띄는 게 좀 중요하고요 외국인이 주로 이제 뭐 가면 이제 외국인끼리 모여 있어요 숙소들이란 게 특히 배낭여행자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각자 흩어져 있지 말고 공용 공간에 모여서 그럼 이제 다국적으로 모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한국 공간에서는 연락이 늦게 올 수가 있는데 또 연락을 빨리 해 준 공간이 있어요 먼저 연락되는 사람들이 나온 그쪽 대사관에서 나온 지시사항을 따라가지고 모두와 같이 움직이거나 같이 행동할 수도 있겠죠 그 핸드폰을 모아놓고 공간에서 먼저 연락 오는 사람이 술 마시기 게임 같은 거 해도 되겠네요 근데 그거 거의 일본이 딱 할 거예요 일본이 제일 확실해요 요즘 중국 엄청 빠르대요 중국은 요즘 시스템 완전 좋아졌대요 네팔에서도 인도랑 중국이랑 저기 붙었었는데 경쟁이 붙었었는데 인도가 이겼어요 아 그래요? 한국은 못 이긴다 우리는 일단 안 꺼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울리는 사람이 술 마시기를 룰로 정해야지 제일 늦게 울리는 사람이 술 마시기라면 안 되겠네요 그냥 술을 좋아하면 걸어볼 만하겠습니다 술 사러 나가기도 어려운데요 그런 상황에서 저 룸 냉장고 어차피 죽을 텐데 이러면서 막 마시는지 뭐 하는 분위기 그리고 만약에 다쳤다 내가 도망 라인에서 터뜨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 2000년대 초반에 파키스탄에서 정말 6일에 한 번씩 폭탄 테러가 떨어졌었거든요 그 당시에 발생들이 됐던 피해 작전 형태들과 피해 형태들을 가지고 가장 체계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죽일 수 있는 방법들을 ISA들의 총 집단성을 해야 하죠 요즘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그쪽에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중요한 포인트는 환타님이 말씀해 주신 그거군요 살상이 목적이다 사소한 일이 터졌으면 갑자기 거기서 스마트폰 꺼내서 트윗 준 게 갑자기 SNS 생방송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바로 엎드린 다음에 좀 이따가 움직여야 돼요 한 1, 2분에서 2분 정도 그냥 바로 터질 수도 있거든요 영화 옥자를 봐두고 이렇게 옥자가 아마 날뛰는데 언니 한 분이 생중계하면서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죽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제일 조심해야죠 이런 거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단 제외 공간과 연락을 시도해야죠 무사함을 알려야 한국에 있는 가족들도 알 테니까 그다음에 숙소로 돌아가서 현지 보도에 귀를 기울이고 한국 식당 같은 게 있으면 그쪽으로 모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한국 공간들이 한국 식당 위주로 일단 연락을 때리거든요 개인으로 때리기 전에 참 편한 방식 위주로 그리고 그러면 식당 주인이 막 알아보고 막 그래요 그러겠네요 그리고 한국 식당은 한국하고 연락을 계속적으로 할 테니까 애매한 부분은 그거죠 대사관별로 능력치가 다를 경우를 감안해야 할 것이다 그게 제일 커요 그게 제일 크게 위험해요 지금 이 얘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전문가 분들도 하루에 한 바퀴씩 지구를 도는 사람은 세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전달을 드릴 때도 무엇을 불안해해야 하는가 위주의 이야기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다쳤다면 내 의사와 상관없이 병원으로 실려가겠죠 간혹 두려운 나머지 다리 같은 데 부상을 입었다 소소하면 쩍쩍쩍쩍쩍되면서 숙소로 가려고 시도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이제 아예 구조가 안 될 수 있어요 왜? 왜냐하면 연락이 안 되잖아요 현장에서 수습이 안 되면 이후에 숙소로 돌아가 버린 다음에 숨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외국에서 외국어 하나도 모르는데 다치면 병원 가서는 내가 뭘 어떻게 할 거야 스스로 가지 말아야죠 일단은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경찰에서 테러 같은 경우에는 현장 조사하기 위해서 붙잡고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동원 갔다라고 하면 용의자로 수배될 수도 있어요 정말 최악이에요 우리가 말이에요 근데 동양인대 수영까지 났어 나처럼 세상 모든 세상 모든 일이 아니군요 모든 헐리우드 영화가 다 유해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바깥에 많이 안 나가보던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그런 사태를 겪으면 본능적으로 어서 주워들은 거 가지고 혼자 처리하려고 할 생각을 갑자기 막 이렇게 러닝을 찢어가지고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도망을 가든 어떻게 하든 말이에요 헐리우드 영화는 도망밖에 안 가잖아 그런 얘기는 그 고권력을 안 믿잖아 병원 갔는데 경찰이 날 죽이고 근데 거기서 자리를 비우면서 막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러면 수사 받는다 병원 안 가려다가 구류되는 수가 있다 병원 가면 현재 경찰들이 부상자 명단 작성하고 이럴 거예요 그때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아시게 뭐 이따가 나오겠지만 테러나 소유사태라는 부상이나 이런 거는 여행자 보험 보상 범위 바깥이에요 아 그렇군요 모든 상품에 그렇죠 일반적인 보험에서도 예외상으로 치는 건데요 전쟁 때문에 그렇죠 천재지변 전쟁이잖아요 그다음에 테러 등으로 인해서 한국인 부상자가 발생하면 제외공관은 사건 담당 영사를 현재로 급파해요 대사관에서 뭐 이렇게 크게 도와줄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은데 일단 대사관에서 뭘 해줄 수 있는지를 일단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 허용되는 선에서 내가 결정을 해야지 이거 무조건 외환해줘요 라고 말하면 대사관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영사들이 오면 영사가 집행할 수 있는 일정분의 예산을 가지고 오거든요 예산 한도 안에서 식사나 음료 같은 긴급구제 생필품 같은 걸 지급받을 수가 있죠 법화로 써달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법화 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저것도 현지에서 3천 벌 정도 받을 수 있는 거 그거는 이제 이따가 돈을 막 잊어먹거나 돈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갑자기 사고가 나서 배낭은 불에 탔는데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면 돈을 받는 방법이 되게 복잡해요 민간 금융기관을 이용하면 수수료도 세고 한국 대사관은 이에 한해서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고 3천 벌까지 가족으로부터 긴급 송금을 받은 다음에 수수료 없이 돈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 서비스는 아주 유용해요 특히 재난사원 같은 경우에는 그거 받으세요? 그거는 재난사원도 있고요 여권이 잡먹고 돈이 잡먹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 은행에서 하는 머니그램이나 이런 걸 이용하는데 머니그램이 수수료가 상당하거든요 대사관이 있는 도시라면 대사관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는 게 훨씬 좋죠 안 좋은 경우에만 해준다 그렇죠 내가 쇼핑으로 다 긁었어요? 이러면 안 되죠 당연히 거래지진 않죠 알겠습니다 그 정도를 참고해야 될 것 같아요 소요나 폭동이 생기는 게 꼭 여행 철수 권고 지역 이상에 위험하다고 국가가 지정해놓은 곳에서만 생기는 일은 아닐 수도 있고 요즘 같은 런던이나 파리 같은 경우는 그냥 최근에 완전히 서든이죠 완전히 최근에 마닐라 같은 경우도 그랬죠 민다나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행 자세 지역이지만 필리핀 마닐라는 안 그랬는데 민다나우 지역 4단계예요 근데 4단계 금지 지역이죠 근데 걔네들이 나와가지고는 마닐라를 틀었잖아요 아니 근데 일본에 놀러 갔어도 혐한단체가 시위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재빨리 자리를 피하는 게 맞죠 그러게요 그렇죠 근데 그나마 일본이나 한국 혹은 이제 뭐 한 타이완? 홍콩? 이 정도만 해도 지폐가 크게 폭력화되지는 않으니까 일단 그래도 한국인은 그래도 얼굴이 일단 같잖아요 거기서는 갑자기 거기서 10억 50점을 말해봐라고 말하진 않을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시위하는데 한국말로 우와 시위하나봐 이러면 신기해서 우와 시위다요 딱 이러면 일본 말인 줄 알 수 있죠 개그는 확실히 저질이 됐어요 시위가 이빨이 됐을까? 이러면서 광고를 듣고 와서 패키지로만 떠나는 사람은 여행자 보험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부터 다시 해보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지속가능한 나눔 아름다운 재단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 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두 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카카오톡으로 지난 수업 내용을 확인하고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실력을 매일 알려주는 전화양업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돌아왔습니다 천재지변과 전쟁과 테러는 보험의 상품이 되지 않는군요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테러나 전쟁이 보험 상품이 되면 보험을 노리고 크고 작은 전투들이 일어날 수도 있긴 있겠습니다 그렇죠 청주에서 벌어진 수재 같은 경우도 자동차가 자동차 보험 대상 바뀌죠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혜 보험이 따로 있잖아요 별도 보험을 들어야죠 그렇습니다 보험에 대한 상식도 알려드렸습니다 충청도도 아니고 경기도 안쪽에 사는 저 같은 사람이 운전 한 두 시간 했는데 그중에 한 3, 40분은 깜빡이 켜놓고 50km로 운전했단 말이에요 간선로를 달리는데도 발 밑에 계속 물이 꽉 차죠 차랑차랑하는 게 느껴지죠 이거 조금만 더 가면 침수차인데 이제 어쩌면 좋아 이런 생각하면서 그 순간엔 보험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어 이거 보험 안 되는데 맞아요 근데 여행 가서는 그런 생각하기 힘듭니다 내가 지금 당한 일은 보험 안 되는데 여행자 보험과 질병 해야죠 그때도 그러니까요 뭘 알아야지 한국인 여행자한테 여행자 보험이라는 거는 항공권이나 환전을 할 때 덤으로 끼워주는 네 그리고 로밍할 때요 네 로밍할 때 끼워주고 아니면 출국하려는데 왠지 그냥 찜찜해서 출국장 들어있었기 전에 보험 신청하는 데가 있으니까 가서 제일 싼 걸로 하는 맞아요 1500원짜리인가? 3000원짜리인가? 그렇게 싼 게 있어요? 3박 4일은 가능하죠 계륵 같은 존재죠 보통은 10만원 정도는 넘게 됐던 것 같은데요 그거 한 달짜리잖아 그래서 한 달짜리 비싼 거 옛날보다는 많이 비싸졌죠 여행자 보험이 사실 되게 좀 재미있는 현상인 게 사실 한국 사람들은 되게 온갖 보험에 목숨을 거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여행자 보험에는 되게 야박해요 그렇습니까? 좀 특이해요 되게 아주 사실 특이하다고 볼 필요 없는 게 한국 사람들은 순수보장성 보험에 인색한 편입니다 한국인들에게 보험이란 금융기관 같은 거라서 순수보장성 보험도 확률높은 암 이런 데 보통 치중되기도 하죠 그게 정반대의 마음이잖아요 여행을 준비하는 마음과 그렇죠 여행을 준비하는 마음과 여행에서 일어날 사고를 대비할 보험을 준비하는 마음은 정반대의 심이잖아요 근데 여행 가기 전에 인간은 여행을 준비하는 마음 때문에 되게 행복한 인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 쓰고 싶은 욕망이 별로 안 생길 것 같아요 뭔가 불운에 대해서 좀 불운을 무시하려고 그러죠 저도 그래서 공항에서 핸드폰으로 로밍하면서 보험 신청할 때 읽지도 않았어요 그냥 쓱 보고 그래 알았어 하고 딱 읽혔어요 대부분 이제 우리가 보험에서 보는 거는 죽었을 때 얼마 나오는지만 보죠 그리고 보험 설명한 사람들도 사망식 1억 원이에요 고객님 그러잖아요 그럼 사망식 1억 원이구나 사먹으로 해볼까? 뭐 이러면서 그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대부분 일단 한국 바깥에서 여행으로 벌어진 사건이나 사고로 인한 손실은 한국에서 든 보험으로는 다 되지 않아요 첫 번째 전제를 알아두시고 한국에서 든 손해나 질병 보험 같은 보상보험이 바깥이에요 한국에서야 실손보험 하나로 되게 당당한 삶을 영위하지만은 그건 한국에서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공항에 앉아가지고 보험 들기 전에 이렇게 봤는데 해외여행 처음이니까 그것도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봤는데 느낌이 뭐냐면은 휴대폰 보험 드는 거 있죠 파손되면 보상받는 그런 느낌이에요 별별 이유로 다 안 돼요 아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저도 영업당해가지고 몇천 원짜리 보험 하나 강제로 들어줘서 아직도 알고 있는 거 있는데 무슨 가전제품 파손되면 뭐 해준다고 정말 되는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나 아직 해지하는 법 몰라 여행자 보험이 자세히 있고 있으면은 휴대폰 파손보험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행자 보험은 최근 꽤 두껍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다양한 보상을 해줄 것 같지만은 또 보상범이 바깥이 되게 많아요 무슨 일사병으로 쓰러졌을 때 보장 얼마 이렇게 써놓고서 그날에 현지의 날씨가 맑음이면 보상 안 됨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쓰러진 인근 기와 쓰면 일사병 취급 안 함 쓰러진 인근 5미터 내에 에어컨 있으면 보상 안 됨 그것도 있고 국가별 제한들도 굉장히 많아요 어느 국가들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되는 경우도 네팔이 얼마 전까지 안 됐죠 일단 히말라야 트레킹이나 아니면 스카이다이빙 어느 나라서나 스쿠버 다이빙 핸글라이딩, 스키, 스노우보드, 버스점프, 래프팅, 열기구 다 상해보험에서 제한돼요 여행자 보험 보상 바깥이에요 액티비티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팔 가면 안 된다는 게 이해가 되네요 거기 이제 거기도 여행자 보험이라고 새로 생겼다고 고객님 보시라고 봤더니 산에 가면 안 됨 가면 안 되는 엑스 스포츠는 기본적으로 다 안 돼요 근데 엑스 스포츠 보험이 되게 넓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수량과 새로운 종목은 해수욕을 제외하고는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는 저기 포카라에서 자전거 타는 것도 있는데 마운틴 바이크 타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안 돼요 마운틴 바이크가 얼마나 위험한데요 아니 그거 그냥 일반 노릇을 달리는 거예요 아 진짜로 마운틴 바이크가 아니고요? 네 그건 그냥 말 그대로 돌아와야죠 노릇을 달리는 거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팔의 경우는 거의 네팔 여행이 이꼴 트레킹으로 인식되는지라 네팔이 방문 목적에 기재되어 있으면 보험이 거절되는 경우가 지금도 있어요 때문에 이제 이런 액티비티 스포츠 즐기는 분들의 문제점이 내가 든 여행자 보험에서 보상보험이 바깥이잖아요 한국에서 든 보험에서도 보상보험이 바깥이에요 그럼 유일하게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지 액티비티 업체에서 든 사고보험인데 제3세계 같은 경우는 이런 보험을 안 든 업체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배낭여행자들이나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최저가 기준으로 여행 상품을 선택하잖아요 당연히 그래야죠 이 최저가는 대부분 보험을 든지 않은 회사들이에요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수습이 안 되는 거죠 사고가 한 번 나면 어디서도 보상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안나 푸르나를 좀 댕겨와야 되겠다 거기서도 돈이 들잖아요 들어가자마자 그렇죠 결제 다 하려고 카드 꺼내고 있는데 보험 얘기 꺼낼까 두렵거든요 그때 그리고 이제 뭐 물건 잊어먹기 대마왕이다 난 1년에 우산을 한 대섯 개 잊어먹는다 그게 그런 식으로 해서 해외 갈 때마다 여권 잊어먹고 그러면 나중에 출국도 안 되거나 익북을 거부당하거나 그럴 수 있더만요 그게 5년 동안 3번 잊어먹으면 그래요 네 그게 자주 잃어버리면 어떤 나라에서 거부될 수 있다 그거를 팔아먹은 걸로 인정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걸 팔아먹을 수 있어요 중국 같은에서는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입국 거절을 할 수도 있어요 비자 발급이 아예 안 될 수도 있어요 계속 왜냐하면 한국 여권이 갈 수 있는 나라고 굉장히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파워풀하죠 아 그 커버리지를 이용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군요 얼굴이 비슷한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여권으로 비자 안 받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아프리카 몇 나라밖에 없어요 거의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땅에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한국 여권 갖고 있으면 굉장히 영국이 일단은 이제 물건 잊어먹기 대마왕이라면 여행자 보험 안에 휴대폰 분실에 대한 특약 조항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여행자 보험들은 특약 조항이 없어서 휴대폰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보상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특약 조항이 있는데 특약 조항 체크를 하면 비용이 좀 올라가고요 단점도 있는 게 그래봐야 한 물건당 20만 원 이상 보상을 안 해줘요 아이폰을 내가 잊어먹었다 그래봐야 할 수 있는 건 20만 원 정도 한도 위로금이군요 그렇죠 술값 그래서 어찌 됐건 인생의 전례를 살펴서 사고 발생지 일정 부분 위험을 회피한 데는 도움이 되겠죠 잔병 치료 많은 분이라면 현지에서의 의료 서비스 보장 요금에 집중을 해야죠 그게 또 여행자 보험이다 보니까 우리는 죽은 나 죽음 사망하고 이것밖에 모르는데 현지 의료 보장이 더 강한 것도 있고 그게 좀 특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잔병 치료 많거나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현지에서 의료 서비스 보장을 봐야죠 아 그거는 국내에서 나갈 때 또 체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근데 이런 거 보통 공항에 앉아가지고 휴대폰으로 이렇게 흑습 보잖아요 부스 가면은 현지 의료 보장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거는요 고객님이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비싼 거죠 근데 그게 대부분의 저개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가 비싸요 네 한국같이 의료 시스템 좋은 나라 별로 없어요 진짜 나가보면 일단 다쳐가지고는 하루 입원하면 100만 원이에요 뭐? 입원비만 100만 원이에요 여행 경기를 넘어서네요 치료 비용들로 가면은 수천만 원 그냥 올라갈 수 있어요 윤세민이 어딜 여행 다니는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이제 현지에서 아팠을 때 보장이 많은 보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은 연동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망자 요금과 사망 요금과 연동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좀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사건 혹은 질병으로부터 재난 발생해서 어떤 서류를 구비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 숙지를 해주시는 게 좋고 그건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보험에 따라서 되게 비싼 보험 같은 경우는 현지에 보험 오피스가 있어가지고 병원비를 선 지불한 다음에 후정산하는 보험회사에서 병원비를 즉석에서 내주는 경우도 있어요 일반적인 보험은 내가 페이를 한 다음에 한국에 와서 서류를 제출해서 보험금을 받는 건데 선 지불하는 보험 서비스도 있어요 요새는 요금이 한두 회사밖에 그게 없는데 한 3배쯤 올라가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이거 뭐 좀 위험한 지역 가는 사람한테는 되게 중요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다 국제보험회사들이죠 한국보험회사들 한국보험사는 아니죠 그러니까 뭐 형편에 따라서 고려해 볼 만한데 저개발국가로 갈 때는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보시라는 거죠 이제 케이스별로 얘기를 좀 해보면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 수많은 나라에서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를 구조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돼요 차량 보험 같은 경우도 그래야 보험이 되잖아요 이게 원칙이지만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속출하죠 이를테면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 아 그래요? 네 어찌 됐건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국가별 콜센터 번호를 꼭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습관을 들리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고 즉시 정신이 있다면 사고 차량 번호판 외우거나 스마트폰을 찍어두는 거 한국과 똑같은 거죠 번호판이 아라비아 숫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찍어두는 게 좋아요 찍어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처에서 피가 많이 나면 일단 지혈을 해야겠죠 이동이 가능하나 부축받아서 움직일 수 있으면 근처 약국을 찾아서 응급처치를 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여행자 보험 콜센터로 전화할 정신이 있다면 사고 지점에 지정병원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게 어떤 여행자 보험은 지정병원이 아니면 안 되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 들 때 의외로 신경 듣게 많이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보험 참 귀찮아요 세상에 해외 여행 가면서 보험 지정병원을 확인해야 된다니 그럼 이제 가이드한테 이 나라말로 지정병원이 뭐냐 가이드가 없을 수 있군 그렇죠 지정병원은 셀렉티드 호스피탈인가?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고 그러니까 구글 번역을 적극 활용해야죠 현지인 그게 사고를 낸 사람이든 사고를 당한 사람이든 지정병원이 뭐예요? 이렇게 딱 보여줘요 그다음에 여행자 보험 콜센터 영역을 벗어나는 국가들도 있잖아요 제3세계 같은 경우는 없으니까 그러면 일단 현지인이든 아니면 내가 가는 도시의 정보를 취득할 때 외국인 병상이나 외국인 환자 카운터가 있는 병원을 수소문해야 돼요 이게 좀 중요해서 저도 가이드북에다가 인도 같은 경우는 반드시 쓰거든요 도시마다 외국인이 갈 수 있는 병원 리스트를 그러니까 홍콩이나 이런 데는 필요가 없는데 제3세계 같은 경우는 일단 그걸 수소문하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모든 의사들이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요? 왜냐하면 한국 의사들도 모든 주요 영어는 영어로 하잖아요 괜히 쓸데없이 그래서 그분들이 영어를 잘하는 줄 아는데 그거만 외운 거지 그렇죠 롤의 챔피언 이름 외우는 거랑 비슷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괜히 쓸데없이 수술을 오퍼레이션이라고 한다고 그 사람이 영어를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게임하는 사람이 영어를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맞아요 병원에서는 이제 뭐 누워 있으면서 이제 여행자 보험 콜센터와 수시 연락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치료해야 한 보상액을 재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내 보상액을 초과해서 진료가 나올 수도 있어서 이 경우는 인도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의사한테 얘기를 하면은 그 돈 안에서 해주더라고요 아 그런데 그것도 병원 따라서 달라요 그렇게 다르긴 한데 횟집 같은 거네요 이거랑 이거랑 석버섯 3만원에 해주세요 3만원에 해주세요 이러면은 그러면 최소한 물어는 봐줘 이게 지금 좋네 이게 지금 초과되는데 어떡하지 뭐 이러면서 그럼 가만히 누워있으면 막 온갖 마사지를 다해주고 내 팔이랑 갈비뼈랑 다리랑 해서 5만원 안쪽으로 해주세요 자고 이러는데 막 성형해주고 막 그럴 수 있다 그다음에 오래된 낡은 차에 긁혔거나 이랬다면 파상풍에 대한 대비가 좀 중요하죠 병원 측에 반드시 문의를 하세요 그리고 퇴원할 때는 서류가 중요한데 아 퇴원이요? 네 퇴원할 때는 나도 그렇게 들렸어요 퇴원 말고 퇴원할 때도 서류 중요합니다 퇴원할 때는 입겔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행자 보험 처리용 영문 영수증 있어야 되고요 진단서도 반드시 발급을 받아야 돼요 보험사도 근거가 있어야 돈을 줄 거 아니에요 보험사 약관 다시 읽어보셔야 돼요 이거 할 때 진짜 되게 머리 아프고 대부분 보험을 가입한 다음에 보험사에 주는 종이 책 버리거든요 그 책 되게 소중해요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자 그리고 영어 이외에 안 쓰는 나라도 있잖아요 다행히 보험회사가 되게 대단한 게 현지어로 돼 있는 것도 어지간한 거는 다 자기네가 해석해가지고서 해요 인도어도 가능해요 그 정도로 광범위하게 돼요 보험회사한테는 그게 중요하다 보험사는 전혀 허투루 돈을 주지 않아요 진짜로 그 다음에 영어로 작성하는 게 편하긴 한 게 한국에서 소요시간이 훨씬 줄긴 해요 그래서 어떤 보험사는 반드시 영어와 현지어로 변기된 진단서 영수증을 요구하는 회사도 있어요 이것도 확인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고로 인해 다쳤다면 현지 경찰의 폴리스 리포트도 받으셔야 돼요 이건 병원에 있을 때 경찰에서 조사를 해주는데 어떤 나라는 불친절해가지고서 내가 쫄쫄쫄쫄 하면서 병원 가서 경찰서 가서 진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경찰이 돈 내려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죠 물론 육하원칙은 어떤 서술을 할 때가 필수로 중요해요 아랍 답답하네요 진짜 중원부원 짜증납니다 아니 그 나라 말을 모르는데 어떻게 육하원칙을 해요 보통 what, where, when 있잖아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현지 관광 경찰이 우리말에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대로 최악의 상황을 겪으실 가능성은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닙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 대부분의 케이스에는 한국인이나 혹은 한국어를 유청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좀 높고 아, 저 아키아바라 가서 거기서 아사쿠사역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저 역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일본 지하철은 역마다 노선마다 회사가 워낙 달라가지고 그렇죠, 도교는 그렇죠 이놈들이 어플을 각각 만들어서 자기네 노선만 알려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 가는데 이 노선 타고 한정거장만 가면 되는데 그 회사 노선의 어플 말고 딴 어플로 길 안내를 물어보면 돌아가게 만들어줘요 알려줘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저쪽 보니까 안내원이 있더라고요 그 연구원 같은 사람이 그래서 가서 어차피 영어로 말할까 봐서 아노는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괜히 기분상 아노 아사쿠사 스테이션 이러니까 아, 절로 가서 저거 타시면 돼요 그럴 가능성이 더 높지만 심지어는 호주 같은 경우에는 세관원도 우리말을 조금씩 해요 그럼에도 얼마나 이상한 걸 빼돌렀으면 그러겠어 그럼에도 사고를 당해서 병원쯤 가신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참고하실 말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국 후에도 후유증이 남았다 그래서 수가 치료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역시 보험에 있는 국내 치료 보상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실비보상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 환급에는 약 한 달에서 석 달가량이 소요됩니다 네, 좀 허탈한 것이 어떻게 다칠지는 몰라도 이거를 각오를 하고 준비를 하고 가셔야 될 수도 있는데 보통 이런 준비를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서 어떤 레포츠를 즐기실 분들인데 그분들은 보험 못 받는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얘기였습니다 보험이 커버를 안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네 이송이랑 후송 비용이에요 이동이랑 후송이요? 이송, 후송 아, 그러니까 상설 앰뷸런스요 그러니까 앰뷸런스 타고 뱃발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헬리콥터죠 헬리콥터죠 이제 고산병으로 쓰러졌다고 했었을 경우에는 헬리콥터를 쓰러 날라야 되는데 그게 한 번 350에서 500만 원 정도 하고요 그게 싸진 거 아니에요? 많이 싸진 거 아니에요 진짜 옛날에 천만 원 넘었잖아 그리고 자빠져서 이제 항구로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면은 비행기를 뜯어가지고는 침대를 만들어가지고 날아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보통 2열 자릿값 2열을 갖다가 뜯어가지고 3개를 뜯어내요 그래서 의자 6개를 뜯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청구되는 비용이 의자 6개값이 청구가 되죠 6인분용 비행기, 왕복 비행기표 이 비용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보험료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그거 너무 부정적 얘기하지 마요 책 안 팔려 확실히 이것은 이제 준비를 단단히 해야겠다 보다는 가지 말아야겠다는 쪽에 그게 좀 더 가까운 얘기네요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겠다라기보다는 임은 책 한 권이지만 나 6권이야 지금 울린 게 그 단연 형태구나 다칠 일은 심각하게 피해야겠네요 그렇죠 조심하란 얘기입니다 네 알겠어요 가이드가 없는 이상 다칠 일은 심각하게 피해야겠네요 네 그런데 경찰에 무슨 짓을 하면 아까도 호주 세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보따리 좀 접으신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그런 거 아닌 이상 우리가 경찰에 해외에서 연행될 일은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아! 한국인이잖아 속매매 그렇죠 그런 거 엄청 많죠 아니 근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싶다 일단은 뭐 그건 이제 보를 받아야지 해외에서 연행됐으면 당신을 구질을 사람은 기본적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대사관이 뭘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법권은 해당국의 주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자국민이 범죄 절차에서 연행이 됐을 때 해외 공간이 해줄 수 있는 거는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레터 뿐이에요 레터는 얼마 만에 오나요 그게 더 있지 하나는 변호사들 가능한 사람들이 소개시켜준 거 그 다음에 변호사를 알산해 줄 수 있어요 변호사비를 내주진 않아요 그 변호사는 외국인 전문 변호사인가요? 대사관과 친한 변호사 대사관에 밥을 찾아주는 변호사일까 하는 정도 있죠 그렇게 또 동네에서 밥 먹다가 인사 한국어는 전혀 못하고 그렇죠 통역비 따로 못해요? 통역비 따로 내야죠 아무튼 연행됐습니다 일단은 경찰의 연행에 순순하게 응하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대부분 왜 이래요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럼 총 맞아요 한국의 파출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술을 많이 마시고 그 다음에 경찰들에게 쉽게 얘기하죠 계기는 네 그렇죠 주사 때문에 끌려왔는데 거기서 주사 부리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렇죠 좋습니다 고통은 없겠네요 술이 안 됐으니까 요즘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고통 없이 죽거나 고통이 들어도 빨리 죽는 건 행운입니다 일단은 최소 테이저건이고요 네 이제 크면 최소 테이저건 혹은 이제 상해잖아요 상해 앰뷸런스 이송 비용을 내고 그렇죠 병원비 다 내고 그리고 총이 있는 나라라면 현장에서 살 될 가능성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현지 경찰에 한국 경찰처럼 대하지 말아라 한국 전경한테 대하듯 하지도 말아라 욕해도 안 된다 휴대전화가 있다면 즉각 한국 제공관에 연락을 해서 설명을 해야죠 그래요 그건 모두가 알고 계시겠죠 생각보다 많은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관광지에서 한국인들을 보는 그 동네 시민들이 한국 요금 다 알고 있다 그렇죠 그분들은 전 세계 요금 다 알아요 그렇군요 뭐 영사관에는 사건 담당 영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사관이나 영사영사 사이트 통화하면 또 직통전화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걸 반드시 스마트폰에 저장을 해 두세요 그러니까 외국 도착했을 때 문자 엄청 오잖아요 다 유심히 봐야 되는군요 그러면 이제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편지를 보내줄 것입니다 3일 뒤에 도착하고요 연행됐을 때 그럼 정말 주의해야 될 건 아 살고 싶으면 계기지 마라 일단 사건 담당 영사한테 머무는 도시 경찰서의 위치 왜 연행되었는지는 설명을 해줘야 돼요 참 외국인 현지 공관과 통화하는 건 권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또 거지 같은 나라들은 이런 걸 안 해주죠 그러면 그때도 결코 화를 내지 말고 계속 같은 말만 하세요 제발 연락하게 해주세요 제발 연락하게 해주세요 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대충 뭐 그 정도 되면 대충 표정에 얼마 달라는 얘기가 나오죠 한 통화에만 거기다 대고 내 권리야 이놈들아 서장 나오라 그래 그러면 또 어디가 부러져서 다시 병원 그렇죠 이렇게 하나씩 기부수가 늘죠 대표적인 나라가 필리핀인데 필리핀은 정말 대놓고 디스해야 돼 지금 왜 거기를 이 난리가 나는데 계속 매년 100만씩 가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필리핀도 지금 여행 주의 저기 아니에요 민다나오는 다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여행계가 아니더라도 민다나오 섬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농산물 가공품 이런 거 유통하시는 업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사업차도 가야 된단 말입니다 농장 가시는 분들 필리핀이 정말 특이한 나라는 게 아무리 부패가 심한 나라더라도 입국하는 사람한테 등을 찌진 않아요 입국할 땐 기분 좋게 들어오게 하거든요 출국할 때 세관이 작지 필리핀은 입국할 때 이미 털어요 필리핀 여행할 때 가장 큰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세관에서 쇼핑했을 때 그거 꼭 배낭에 넣으라고 가방에 넣으라고 달랑달랑 들고 가면 그거 잡아요 커스텀에서 인도네시아도 입국할 때 그 난리가 나요 경찰은 내가 잘못했을 때도 끌려가지만 그 분이 용돈이 떨어졌을 때 필리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도 한국인 사망 사건이 났지만 마약 사범으로 가짜로 연행해서 협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함정수사 같은 상황이라면 대사관 전화 연결은 당연히 거부가 되겠죠 그 나라 경찰의 급여 및 복지 수준에 따라서 내 잘못이 없는데도 경찰과 엮일 수 있다 화내면 죽거나 부러지고 이때도 대사관과 연락을 취한 다음에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표현만 반복적으로 하는 그리고 대사관과 연락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이 상황에서 내가 좀 억울할 수 있잖아요 영언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두수없이 막 진술하다 보면 이게 다 써져요 그리고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이 되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불리하게 작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기록이 남아요 그건 사건 조사진 경찰 조사에 대한 일반론일 수도 있겠습니다 공관으로 전화를 걸었다는 게 기록이 나오면 공관에서 나중에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에도 구치소에 갇힐 수가 있는데 이때도 저항하면 안 되죠 반찬이 왜 이래요 이런 조리하면 안 되고요 깍두게 안 준다고 그 다음에 아주 비싼 특정 한 회사 여행자 보험이 되게 특이한 게 현지 연행시 긴급 변호사 졸업 서비스를 시행하는 데가 있어요 그 보험도 있었어요? 됐다 비싸 근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연락이 이른 대사관이에요 네 현지 콜센터가 아니라 그 다음에 연행을 당하는 주요 사례들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낯선이의 짐이죠 짐 맡아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거기 마약이 들어있었고 나는 마약사범이 되고 근데 내가 방문국이 싱가포르였다 그럼 나는 사형을 당하고 그렇습니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이거 외국에 나가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짐 맡을 일 없다 네 그렇죠 공항이나 매매춘이죠 한국의 경우도 성매수사의 위치가 범법자로 정리된 게 몇 년 안 됐잖아요 네 그렇죠 집창촌이 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불법인 나라들이 있어요 의외로 많이 그래요 집창촌은 있는데 법적으로 사실 불법이거든요 우리나라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현지 경찰한테 아주 좋은 먹이죠 어찌 됐건 간에 특히 이런 건지 함정수사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최근 한국의 국회는 해외 성매수사의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여권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빨리 통과되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법은 불법인 나라에 한해서인가요? 우리는 속인주의여가지고 아 그렇구나 어찌됐든 간에 하면 안 돼요 합법인 나라도 그럼요 지금 저 유명한 사람들 원정도박으로 왜 벌 받고 있겠어요 마약도 같은 것이죠 그렇죠 드론 요새 급증하는 수세죠 네 드론이란 자체를 개인이 휴대한 직업을 만들기 때문에 외국인의 드론 비행에 대한 규칙이나 드론을 날릴 수 있는 제한 여부가 이제 막 만들어진 중이에요 법들이 네 그다 보니까 포괄적 금지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법이 없는 나라들은 대부분 금지예요 법인은 나라들이 사실 몇 군데 없고 일반적으로는 야간에 운행 공항이나 공공지설 군부대 주변에서 드론 운행은 안 하는 게 원칙이죠 잘못하면 간첩죄나 이적죄로 기소될 수도 있어요 이게 여행 가신 분들도 그렇게 하시는데 한국에 업무상 출장 가서 드론 띄우셔야 되는 분들 중에 제일 많은 포션은 PD들이죠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 네 촬영 때문에 필요한 물건 촬영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 모델을 찍을 때 아 예쁘게 드론 촬영하거든요 드론 촬영을 하면서 훨씬 싸졌거든요 촬영 비용이 네 그렇죠 그다 보니까 근데 그러다 이제 막 사원으로 껴들어가 막 드론이 드론 룰 정도만 검색을 하면은 이제 그 각 나라별로 이제 법률에 대한 것들이 안내되는 사이트들이 좀 많아요 오래된 멋있는 벽이야 거기 서봐할 교도소 괜히 철장을 지키는 일 없도록 하셔야 되고 사진 촬영 같은 경우도 주의하셔야 되는 게 특히 이제 인도 같은 나라는 교량이 군사시설이에요 모든 교량이? 네 그리고 지하철도 군사시설이에요 지하철 플랫폼 찍음 잡혀가요 2006년도에 코이카 단원들이 인도랑 네풀 국경에 있는 다리를 찍다가 부안시설을 찍었다고 해가지고 난 빵에 들어가서 한 6개월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우와 경치 좋다 다리 이러고 찍으면 이제 안되는 거예요 지하철 플랫폼이 진짜 깨죠 이건 진짜 많이 되게 벌금 많이 내는 케이스인데 아니 얼른 이해는 안되는 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하천은 지자체가 지하철은 공사가 관리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군시설은 뭐예요 대체 그게 그럼 군대가 관리해요? 네 그럼 다리를 인도는 이쁘게 안 만들어요? 내가 더 궁금한 건 그런 거 없어요 지하철 공사 직원들은 군인인가요? 근데 그 경찰들이 제가 보관 검색들을 해요 전철 들어갈 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지하철 살 때 카메라에 스티커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스티커는 안 붙여 찍지 말라고 그러고 이제 특히 또 이런 저개발과들은 전 국민이 외국인이 이상한 짓을 경우 신고할 마음에 준비가 돼 있어요 신고율 짱 높아요 진짜로 조심하시고 이 룰을 좀 아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구글 정보나 아니면 다른 걸로 여행은 가능한데 안전정보 같은 경우는 대부분 검색 안 하거든요 중요한 얘기죠 네 그다음에 현지인 폭행 현지인 폭행 은근히 많아요 한국 사람들 한국인 사람들 저도 몇 번 안 됩니다마는 가서 한국인 거기 교민들이 현지인 직원들에게 막대하는 건 참 많이 본 것 같아요 제가 갔던 경험에 비해서 이거는 뭐 바가지 요금을 씌워서 내가 때렸다 이런 건 안 통하죠 당연히 그리고 제3세계 같은 경우는 일단 외국인이 현지인을 때리면 때로 몰려와요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대표적과 태국이 대표적인 것 같아요 기대서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 그리고 네팔 같은 경우에 태국은 일단 맞다이가 안 돼요 킥복싱을 잘 해가지고 태권도는 안 돼요 거기는 네팔은 일단 그러면 폭행을 하면은 코쿠리 칼을 들고 오죠 코쿠리나이프를 그 상황에서 볼 수 있군요 목이 따질 수 있죠 내가 마지막으로 본 물체는 그 칼 코쿠리나이프 팬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게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 되겠는 게 원래 군중심리라는 게 누군가가 맞을만하다는 군중의 합의가 있어서 폭행을 하다 보면 그 끝은 참소층 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종교기관에서의 복장 같은 경우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남녀 공인 이슬람교 사원에서는 반바지 차림 입장 금지되고 태국 같은 경우도 그래요 불교사 차례에서 복장 같은 거 지키지 않는데 이게 지금 한국 사람보다 이건 중국 관광객들이 좀 많이 무실하거든요 저도 사원에서 옷 갈아입어 본 경험이 있어요 사원 들어가기 전에 그런 거 좀 조심해야 되고요 심지어 사원 아니라 클럽도 옷을 더 입고 들어가게 하는 데가 있었어요 클럽 반바지 안 되는데 많죠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 인터넷 제안 그 할 시를 들을 수 없죠 그렇습니다 구글의 모든 서비스 트위스터 페이스북 모든 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갈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대부분 검색 엔진을 디폴트를 구글로 걸어놓잖아요 이제 뭐 검색 엔진 같애도 변경을 좀 해놔야 되고요 그러면은 거기는 구글 번역이 없네 그렇죠 중국이 가장 불편한 점이죠 파파고가 있잖아요 파파고밖에 없어요 그래서 파파고가 중국어 서비스를 믿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파파고 가끔 번역하면 완전 웃긴데 그렇죠 그렇죠 뭐 간단한 생활 중국어 정도는 해주겠죠 네 뭐 안 하시겠지만 뭐 달라에라마나 천암문 사건 홍콩 우산혁명 이런 말 중국 정부가 민감한 소재를 일반인과 대화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막 그 천암문 광장에서 막 공산당 절멸 이렇게 외치고 비켓 들고 사진 찍고 그러지 마시라 그 정도까지 아니고 경찰한테 여기서 정말 총을 쐈어요? 이딴 소리를 묻는다거나 얼척 없이 라는 시진핑이 싫어요 이제 또 비계방 지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티베트나 신장 이그루자 지구 같은 데 중에 상방 지역이 비계방 지역인데 여기는 잘못 가면 또 간첩죄가 됩니다 그래서 비계방 지역 정보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도에 있다고 가면 안 돼요 어디든지 간에 되게 재수없는 경우에 티켓도 팔아요 어 맞아 티켓도 팔아 내가 그 저기 어디야 칭하의성 껄무에서 깐수성 뚜낭으로 가는 길 중에 외국인 들어가면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침대표를 팔더라고? 숨어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티켓을 안 팔면은 와 못 가는구나 하고는 안 가면 되는데 티켓을 팔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사서 꼭 가요 자유여행의 무서운 점이군요 티켓 팔아서 갔는데 가면 안 되는 곳이었다 책에 써 있겠죠 또 가면 안 되는 곳이라고 제 책에는 써 있어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같은 데 성지술래 가신 분들이 주의하실 점들은 팔레스타인이란 단어 자체가 금기어예요 팔레스타인 공산당 절면 그거는 예루살렘 가서 테라비브 가서 말씀하시고 시진핑 싫어요 이런 거 거기서 가서 말씀하시고 네 가지를 좋아하는 영화는 언더우먼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각종 비방은 중국에서 하시고 그다음에 이슬람권에서는 현지 여성 촬영하는 거 큰일 나요 현지 여성을 왜 촬영해요 한국에서 뭐를 잘못 배워서죠 차도르가 있으니까 피부 노출이 아니니까 마구 찍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얼굴이 다 가려졌으니까 사람들을 배경으로 내가 뭘 찍는다 아 그래요 내가 이렇게 셀카 이렇게 찍고 있는데 뒤에서 그건 상관없는데 주피사체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이제 배경인 것과 주피사체는 다른 아 근데 예를 들어 저기 이제 여성이 서 있는데 난 그 뒤에는 청평대를 찍고 싶은데 이왕이면 좀 조심해라 그러니까 샤리아에 저게 있어요 남의 여성을 갖다가 주의깊게 보지 마라 아예 그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들을 따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우연히 잘못 걸릴 상황을 한번 상정을 해봐야죠 뭐 시내에 어디 뭐 학교 앞이야 아이들이 나와서 이제 부모님이 데리러 오는 세계 어디에나 있는 풍경이잖아요 거기 가족들을 내가 사진을 찍고 싶다 조심해라 이상인가요? 네 네 많은 나라들은 일단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훅훅 넘어갔어요 네 아 근데 저는 그게 궁금했었는데 해외에서 경찰에 신고할 만한 일이 생기잖아요 내가 맞았다거나 소매치기를 당한다거나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폴리스 투어리스트 투어리스트 폴리스라는 조직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거든요 요새는 네 관광경찰이 그나마 영어도 하고 비영어권이라면은 여행자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줘요 그 사람들 통해가지고 경찰로 넘어가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게 없다라면 이제 순찰하는 경찰 경찰들을 불러달라고 소리소리 질러 손안을 피워가지고 경찰로 오게 하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그 경찰에게 적절하게 하순을 하면은 대충 그 현지인이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갖고 사기를 짰다 그러면 바로 직결을 갖다 처분을 해주죠 그때는 경찰이 우리 편이겠네요 경찰들도 외국인이 그 구역에서 이 날이 나면 무슨 일인지 알아요 대충 왜냐하면 뻔하거든요 케이스가 몇 개나 있겠어요 인도 네팔 경찰들 같은 경우는 일단 현지인을 조직으로 시작을 하죠 현지화를 못하니까 보통 경찰 부르기도 무서워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이 시간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급할 때 경찰을 부르는 방법으로는 뭐 소란을 피워서 경찰을 부르는 방법이 있다 근데 그 소란이 이제 소란을 피워서 때려부시라는 게 아니다 내가 범인이 될 만한 소란이죠 우는 거 경찰이 오면 때려도 절대로 안 돼요 경찰이 오면 조용해라 그때까지 계속 이제 관성상 소란을 피우면 부러진다 그렇죠 다음 주 이 시간에 좀 더 괴로운 얘기들을 해보겠습니다 어디든 가는 무비자 환타님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죠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만만치 않게 수고하셨습니다 듣느라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 D, W, K XS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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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